걱정은 되죠. 걱정은 되고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있을 겁니다. 추석 연휴 그런 의로 대란 방지 그리고 그 의로 대란만 방지하게 되면 한숨을 놓는 그런 형태로 안 돌아가겠습니까? 보니까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가 의로 정상화 물꼬를 트기를 바란다. 조선의보, 2026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제로 베이스에 다시 논의할 수 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짓이지 않습니까? 2025년도 증가시키고 2026년도는 동결하고 있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시설, 기자재, 교수들 다 뽑았을 건데. 여야 의정협의체를 운영하자 의미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차지한 몫이 20, 30% 정도 될 건데 그냥 덜덜이 서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 조선의보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의대 정원 문제로 7개월치 이어져온 의로 대란을 해결할 계기가 마침내 마련된 것이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조선의 이름 논조표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현직 의사분 정신건강의학과를 졸업하신 분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보이거나 쇠작이거나 부끄러운 줄 알아라. 한두 번은 속인 쪽이 나쁜 놈이지만 그 이상을 속는 놈이 나쁜 놈이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협의체 한영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의원의 꾸리면 단순히 따져봐도 여, 야, 정, 시민단체 5단체이고 의도 전공의 의대생을 제쳐놓고 의협, 병협, 교수협회가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많아봐야 의결권 20%인데 그냥 정부 뜻대로 구색 맞추는 거수기가 되는 거고 의사들도 참여해서 결정한 거니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이번 사태는 의사들은 피해가 없는 겁니다. 의과대학 교수협회에도 성명서를 자주 발표하지만 현직에 이미 계신 거고 의사협회도 마찬가지고 결혼이들은 열심히 여러분 진로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 문제가 되는 것은 젊은 의사들, 전공의들하고 의대생 문제지 무슨 의협이 참여할 것도 아니고 병협이 참여할 것도 아니고 교수협이가 참여할 것도 적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전공의들이 그냥 나간 겁니다. 전공의들이. 의사협회의 이름이 이익하고 전공의들이 이익이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이미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다 쓸 것이고 의사협회는 전공의들은 미래의 이름 의사들이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바쁘기는 바쁜 모양이에요. 좀 초조하기는 초조한 모양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 분께서 이재명 의료 대란 목적과 수단 전두됐다. 대통령 사과라. 이게 8호 과장님께서 이 형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할 줄 몰랐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니까 여기 이제 한덕수 총리가 여러분들 이화여자대학도 목동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고 나서 장문에 글을 남겼대요. 이게 다 민폐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서 나이가 든 여러분들 총리가 간호사한테 악수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야근하신 분들일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러면 대통령도 가고 총리도 가고 이제는 수석비서관도 다 여러분도 한 명씩 차출해가지고 바쁘기는 바쁜 모양이에요. 다 이게 민폐죠. 여기 보시면 이제 문제 해결은 다 손을 놓고 의료와 박살이 나든 말든 전공이 이렇게 자극하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알지 않습니까 국민이야 죽어 나가든 말든 부스러기 지지위를 하나도 지켜보자는 노력이 참 무섭고 애처롭습니다. 막상 그 지지층들이 이 의료대라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장상윤 사회수석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한덕수 총리 발언들을 두고 이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찾아간다니까 여러분들 응급실에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다 보고 시장통 방문하는 것이나 응급실 방문한 것이나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대부분일 거 아닙니까 이미 엎지러진 물입니다. 문제는 전공이들하고 의대식 문제니까 그거는 지금 의사들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겁니다. 선대 의사들하고는 관계가 없고 의협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가장 지금 주 타겟은 전공이들이 그냥 못하겠다고 나가버린 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냉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끝을 볼 것 같습니다. 아직도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정부는 이상한 소리만 하니까 다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7개월동안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으니까 대학병원의 척추가 무너졌는데 고칠 생각을 전혀 안 하니까 끝을 볼 것겠죠. 그 끝이 어떤 모습인지 사람마다 다 상상한 게 다를 겁니다.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중간에 합의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겠구나. 의대 여러분들 차병원에 계시는 한 61년생 의사분께서 요즘 젊은 것들 봉급이 너무 많다고 일하게 하니까 40대 초중반에 여러분들 천만 원 받는데 실수령을 계산해보면 한 768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요즘 젊은 애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의대를 졸업해서 인턴과 전공의를 거쳐 전문의가 되기까지 16년 정도가 걸립니다. 대학 시절 1년에 학기별 중간고사 기말고사 총 4번 시험될 때다 큰 사과 상자 2박스의 살인적 분량을 암기해야 됩니다. 인턴 레지던트 5년은 밤과 나비 없는 지옥훈련의 연속입니다. 나는 암기량 때문에 의과 공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건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공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인데 천만 원이면 거의 비슷하거나 한국의 좀 좋은 대기업에 조금 더 되거나 그렇게 되겠죠. 아무도 이런 것을 이해를 하려고 안 하는 겁니다. 실상을. 사직 전공의들은 아직 젊기 때문에 의사생활을 계속하든 다른 분야도 가든 옵션이 많을 겁니다. 굳이 전공의에 목매이지 않을 겁니다. 정부에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접근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현명하신 분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전공인과 의대생들이 젊다는 것 그리고 이 사람들이 60년대에 태어난 기승세대와 달리 MZ세대라는 것 그 사람들 우리하고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것 이런 걸 잘 모르겠죠. 이분이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는 많은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더라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생계를 위해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세대가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불편함을 크게 모르고 자랐기 때문일 수 있는데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면 그냥 나가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이 부분을 전혀 고려 안 하는 거죠 그래서 4주에 끝날 일이 7주 8주 몇 년이 될지 모르게 끌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끌어가면 끌어갈수록 젊은 사람들은 파격을 받겠지만 그 사람들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영 힘들면 개업이로 가가지고 돈 범은 되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은 의대생들은 계론 안 했으니까 책임질 일이 없고 군대 가든지 하면 되고 장기화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야기죠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보겠냐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거죠 여기 한 분께서 정부의 의료정책이 그동안 어떻게 파행을 기록해 왔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30년간 정부는 의료정책 결정 과정의 중대 분기점마다 의사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이 강력하게 반대했던 2000년 의약분업정책은 결국 정부 안대로 통과되었고 의학전문대학원도 정부 안대로 했고 문재인 케어도 모두 의사들의 반대에도 시행되었습니다 첫째 의약분업정책은 근보재정에 4천억 추가 수요로 감당할 수 있다고 장담했지만 실제로 의약분업정책이 되고 보니까 4조 5천억 이상이 더 들어갔습니다 이후에 약값으로 6조 원 이상 지출된 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약분업정책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또한 의학전문대학원도 부작용만 일으키고 결국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어서 의과대학을 들어온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일반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피부 미용 쪽으로 빠진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러네요 문재인 케어 정책은 막대한 근보재정에 파탄만 일으켰습니다 의사들의 주장이 모두 옳았지만 의사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진 적이 없었습니다 정부와 의사협회의 협의 과정에서 보완책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정책들은 나중에 기획재정부에 예산이 없어서 미안하다는 말을 의사협회에 전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의사들은 정부에게 늘 이용당하고 항상 지배당했다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보시